6개월만에 발표한 미니앨범인데 앨범 타이틀이 틴탑클래스에요? 무슨 뜻이에요? 틴탑반. 정말반. 아 정말반? 네. 반. 네. 학생들 저희는. 학생들로? 네. 뭐 어떤 곡들이 있는지 우리 니엘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. 우선 노래 소개 좀 해주세요. 이제 캡형하고 엘조형하고 이렇게 둘만 한 랩곡인 락스타라는 곡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정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곡이죠. 돈아이라는 곡이 있습니다. 돈아이. 네. 그리고 이제 팬분들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만든 데이트라인. 데이트! 네. 이런 곡이 있고요. 또 무슨 곡이 있죠? 오 굿이라고. 네. 정말 굿. 정말 좋은 노래. 굿한 노래 있습니다. 장난아니아. 팀탑클래스. 우리 장난아니아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벌써 반응이 장난이 아닌데 이런 반응 폭발적인 인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리엘씨?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질문 굉장히 어렵죠? 네. 본인 입으로 하기. 굉장히 신나기 때문이 아닐까요? 아 신나기 때문에. 네. 저희 장난아니아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다운되신 분들이나 되게 우울하신 분들한테 들으면 굉장히 신이 나고 업이 되거든요. 야 지금 딱 업할 시간입니다. 아 정말요? 우리 슈키라에서 장난아니야 듣고 오겠습니다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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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